안녕하세요. 리플 하나만 파는 남자 프로리플러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의 크립토 결제 도입 속에서 이번에는 페라리가 그 행보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역시 미국 내 한해서만 크립토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는 수개월 내에 유럽 시장으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 멜세데스 펜스의 크립토 결제 지원 뉴스 속에서는 FCFA를 통해서 결제를 지원했던 반면에 이번 페라리의 경우에는 얼마 전 전달해드렸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티켓에 크립토 결제를 지원했던 비트페이가 참여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결제가 가능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티켓과는 달리 역시 미국에 한해서 결제를 지원한다는 점은 페라리의 판매 실적이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놓고 보셨을 때 페라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객들 그러니까 페라리는 리스크가 적은 고객들에게 크립토 결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결제 지원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를 통해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크립토를 보유하고 실제 화폐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이제 막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는 재미있는 사실로 또다시 연결이 되는데요. 480만 개의 XRP 지갑 중에서 77%가 겨우 500개 미만의 XRP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 또한 나오면서 XRP를 개인 지갑으로 옮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은 양만을 투자하고서는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인할 수 있는 이런 기사를 게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본다면 XRP 보유 상위 지갑으로 갈수록 그 보유량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만큼 상위권에 있는 XRP 투자자들일수록 그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만큼의 XRP를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페라리 또한 XRP로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다 보니 소량의 XRP만을 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욕심이 가득한 크립토로 보여지면서 XRP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또다시 카다누의 찰스 호스킨슨이 XRP를 향해서 이더리움 게이트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는 뉴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찰스 호스킨슨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코너맥 그리거가 UFC에서 주목을 받고 현재는 선수로서보다는 사업가로서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인지도, 즉 영향력을 얻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떠올려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동일하게 격투기 선수 출신이지만 지금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앤둘 테이트 또한 코너맥 그리거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 불을 축적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찰스 호스킨슨으로서도 암호화폐의 등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XRP에 편승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카다노 또한 주먹을 끌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수행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찰스 호스킨슨 개인적으로도 이더리움으로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찰스 호스킨슨 역시 파리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런 찰스 호스킨슨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더리움의 전 고문이었던 스티븐 내로우프는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보다 XRP가 훨씬 더 돈에 가깝게 느껴진다 라고 트윗을 썼다 지웠던 것을 회상을 하면서 결국 부테린의 마음의 고향은 리플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모든 이더리움 게이트 또한 비탈릭이 XRP를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SEC를 통해 가격을 억제시키다가 폭발시키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다시 트레이드쉽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투자 강자 회사의 설립자인 카메론 스크럽스가 지난 7년간의 차트를 근거로 수년간 XRP의 가격이 소송에 의해서 억눌려왔고 이제 불런이 임박했다라고 분석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비탈릭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더욱더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망상을 즐기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험난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The Crypto Basic 또한 또다시 동일한 차트 분석을 제공하면서 이번 강세장이 찾아온다면은 XRP가 13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약 26,720%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사도 게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시 당연히 가격의 상승에는 수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겠고요. 그러한 수요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참가 또는 XRP의 실제 사용 사례의 확대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홍콩의 가상자산 컨소시엄이 자신들의 인덱스에 XRP를 추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해당 인덱스에는 이번 XRP 추가로 인해서 중국 자본 또한 XRP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떠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앞서서 전달해드렸던 페라리의 XRP 결제 도입과 같은 뉴스는 XRP의 실사용 사례 즉 유틸리티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실제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음에 찾아올 분런에 소매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XRP 공급량을 부족하게 만들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함께 읽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라 다양한 뉴스들이 한꺼번에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리플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것입니다.